사랑으로 입양해주세요 한 번 먹å까? 언니 이거 약간 쓸면 죽는데 그럼 너 썰고 있어 아야 기다려 있다가 물어볼거고 아야 착해 오늘 착해 남성공사자들은 도만들여, 박자가 우주선의 사랑 우주선의 은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좋은 유기견 봉사로 오게 되었는데 아주 너무 예쁘고 건강하고 예쁘니까 많은 강습을 가져주시고요 오늘 열심히 하다 가겠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가족처럼 여겨주세요 여러분 안녕 이렇게 귀여워요 사랑으로 입양해주세요 자, 도만들여, 박자가 파이팅!